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우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멍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의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많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메오와 빌레드도 있느니라 진리의 가난은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짐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름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금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분별력이란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금이냐 종교이냐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기독교가 보금인지 또 종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교란에 기독교도 쓰고 또 불교도 쓰고 천주교도 쓰고 해서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보금인지 종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하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금과 종교가 영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에레미야의 신앙을 이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세례요한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엘리야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그리스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1순위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례요한의 세례요한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집분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거기에 못 견뎌서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예틀에서 새틀로 바꾸라는 말씀도 불의에서 정의로 바꾸라는 것으로 또 불편한 것을 말해서 바꾸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틀에서 새틀로 바꾸라는 것은 불의에서 정의로 바꾸고 불편한 것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틀을 갖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의 분별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한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의 분별력 속에서 중요한 마지막은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인 것입니다 이 오직이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가 나의 그리스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금의 분별력 속에서 종교와 보금이 구별되어지고 또 보금 속에 그리스를 분별하고 또 그 그리스 속에서 오직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이 말씀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세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 중심, 바벨탑 성공 중심의 예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 중심, 예배와 말씀 중심 훈련 중심의 세틀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틀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틀 인생 속에 있으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만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학생이면 대학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중학생이면 중등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역과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과 교구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와 기도시청 말씀은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양육과 또 다락방을 하면서 듣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성님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 듣고 계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구별해서 듣고 또 세밀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받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100% 악령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령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연함과 또 필연성과 절대성인 것입니다 이 당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위치 속에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인도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필연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하냐 복음에 유익하냐라는 것을 보면서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성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또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쪽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복음의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 또 성령 인도 받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여야 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천하게 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21절 말씀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것이 깨끗한 그릇이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이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배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변의 사항에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 가다 시당에 가면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면 주변의 사항에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면 나의 경제를 뛰어넘게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10일부터 우리 교회의 많은 훈련들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훈련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의 경제를 뛰어넘어서 훈련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그릇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중심 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 중심이 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보고마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 갈 중심이 있느냐 그 중심 속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깨끗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세계보고마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란 것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인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복음을 회복하는 개인과 단체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쏘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 복음 회복이라는 이 마음 이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을 말하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병 영접시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 학교를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해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백선들이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도 혼자 전도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와 70인 제자가 함께 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노콜교회와 파라교회가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랩런트 이 후대 운동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보고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대님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는 제자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악성 종량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또 기도로서 그 사람을 얻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고 또 말씀으로 세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 제자를 얻어서 함께 세교보고 말을 하는 우리 성대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자 자